네, 오늘의 시그널은 롯데 7성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7성,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우량주 장기투자에서 지금까지 성공한 기업, 몇 안 되는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을 1989년이죠. 거의 민주화 항쟁 시절입니다. 89년부터 한국전력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전력밖에 전기를 공급 안 하니까. 거기서 만약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89년부터 지금 물가 상승률 아시죠? 엄청 소주 가격이 지금 7, 8천 원인데 식당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89년보다 지금 주가가 낮습니까? 89년보다 낮은 것, 저기 지금 낮은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물가 상승률이 다 배제된 상태잖아요. 절대 가격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량주 장기투자가 안 되죠. 지금 86년, 롯데 칠성 비슷하죠. 86년에 1,000원입니다. 지금 떨어진 게 17만 원이죠. 이거 옛날에 100만 원 황제주자가 분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우량주 장기투자를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한 거고 롯데 칠성 성공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간의 역사죠. 30년간의 역사가 증명한 것은 롯데 칠성은 우량주 장기투자로서 성공한 케이스다. 그리고 한국전력보다 롯데 칠성이 앞으로 30년도 장기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지금 확률적인 문제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처음처럼 새로 누적 판매량이 5천만 명 돌파했습니다. 지금 새로가 굉장히 뭔가 컨셉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처음처럼 처음으로 한 번 진로 이즈백, 진로한테 뭔가 조금 찔러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식당에서 소주가격이 7,000원 시대다. 지금 전부 다 저기되고 있어요. 학식이 7,000원 세대고 학교 식당 7,000원 돌파했고 비빔밥 한 그릇에 1만 원 돌파했고 김밥 한 줄에 5,000원 돌파했고 식당 소주 가격이 7,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쉽사리 또 소맥이다 뭐다 이걸 마실 수 있냐, 있냐 이거죠. 그냥 소주 대신에 물을 타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주 전에 물을 해놓고 먹어야 된다 이러다가는. 그렇다면 만약에 가정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가정용을 마시겠죠. 지금 이게 세로가 워낙에 잘 되다 보니 구미호 그려진 것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 빨리 출시해달라고 롯데 7성에 굉장히 문의를 많이 넣었나 봐요. 세로 소비층들이. 그래서 올해 2분기에 가정용 640ml 페트? 집에 파티하거나 초대했을 때 큰 거 사서 먹잖아요, 페트병. 그거 출시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세로의 특징은 과당을 사용하지 않는 제로슈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롯데 7성이 하고 있는 트렌드에서 소주 부분을 그냥 들여온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탄산은 죄다 제로입니다. 지금 뒤에 제로가 대기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펩시 제로, 망고 맛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로로 간 다음에 옛날에 보셨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어떻게 됐죠, 소주에서? 소주에서 전부 다 저도주로 도수나 쪽이 경쟁이 일어난 다음에 과일 첨가 일어났죠. 자몽의 이슬이니, 무슨 자몽데이니, 전부 다 무화기든, 롯데 7성이든, 하이트 진로든 전부 다 그러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탄산은료에서. 탄산은료에서 전부 제로로 가더니 거기다 과일을 첨가하고 있어요. 지금 밀키스 제로가 나왔는데 밀키스 제로가 250ml 기준으로 그거 얇은 작은 캔이죠. 31g 포함된 그 당류를 1g으로 감소시켜서 밀키스 제로가 나왔는데 이게 또 대박을 쳤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 열량이 130kcal에서 8kcal로 대폭 축소되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것도 엔데믹 수혜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타이머도 마찬가지인데 차 이제 밖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띠룩띠룩 사이쪄서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못 나가겠어요. 이제 마스크도 벗어야 되지.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겠어? 근데 이거는 이게 맛을 들어서 포기를 못하거든요. 지금 2년 동안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계속 피자에다가 콜라 사이다를 먹어서 그 청량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블루 가서 우울하잖아요. 그걸 날려버려야 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살은 빼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다 제로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로가 대박이 났고 밀키스 제로가 13일 날 1차적으로 칠성몰에서만 그 자체몰이죠. 선판매를 했는데 이게 1시간 만에 초도 물량이 다 나가버려서 제발 빨리빨리 또 넣어달라 해서 3일 만에 16일 날 2차 판매 물량을 진행했는데 20분 만에 또 매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2일 날 이제 본격적인 판매로 판매량을 확대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롯데칠성이 밀키스 제로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다 제로로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하냐면 델몬트, 델몬트 병주스 그거를 이제 또 제로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스가 죽어버렸잖아요. 주스가 죽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맨날 무과당, 무과당 하더니 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소비자 의원에서 뭘 조사를 했느냐 했는데 결국 다 설탕물이었고 우리는 다 속고 있었고 오렌지 과즙이, 오렌지 과즙 착즙인 줄 알았더니 오렌지 과즙이 1%도 안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알다 보니까 주스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그리고 곡물이 나오고 곡물차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트렌드에 들어오려고 얘도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로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세로 소주도 제로, 탄산도 제로, 주스도 제로 전부 다 제로로 가는데 제로가 대박이 나고 있다. 롯데 칠성은 제로가 대박이 나고 있는 트렌드에도 잘 편입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도 아까 보시다시피 86년도 이후에 장기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곳에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로와 세로였습니다. 오늘은 롯데 칠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